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제작가가 굉장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It was about 30 million dollars for the budget, so it's from... So the budget was 3 million. So for the Korean films, it's actually not a low budget film. So the production company is very experienced, so they were able to finance this film without getting the help of a big company. So the customer... She called you... She called you customer. She'll keep it with her name. The poster that you saw, that released in Korea, that was for the funding, the further funding for the film. So to be precise, that's actually not a poster that you saw, and I just finished making the posters right before I left Korea, and it's about the individual characters on each poster. And the line says, I just got fired today. It's up to the marketing team, but the poster that you saw, I guess because it's for the funding, we wanted to make it look happier. Okay, I think we've got time for about two more. Okay, I think we've got time for about two more. I'll go with you in the second row there. I just wanted to see ya. How was it working with Dio? How was it working with Dio? How was it working with Dio? 그런데 본인이 말했지만 디오라는 이름보다는 도경수라는 자신의 이름을 써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 청량이 나오죠. 그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았을까요? 되게 판타스틱했어요. It was fantastic. 경수씨는... 경수고는... 다른 배우, 다른 나의 또래의 연기자들을 제가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저의 연출부가, 저의 연습생 기획터가 그 친구를 한 번 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엑소를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돌을 전혀 몰라요, 사실. 저는 아이돌을 전혀 몰라요, 사실. 저는 아이돌 스타를 전혀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이 엑소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을 막 찾아봤는데 너무 잘생겼을 뿐 아니라 너무 어리고 뭔가 되게 개구쟁이 같고 되게 응석받이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했었고, 인터넷에서 사진을 찍었고, 제 첫印象은, 아주 잘생겼고, 약간 어린이들, 약간 어린이들, 약간 어린이들. 그런데, 사실 요즘 한국에서 아이돌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여러모로 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을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캐스팅을 해요. 그게 일종의 트렌드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행에 동참하고 싶어서 한번 만나보자 하고 만났고요. 그래서 저는 트렌드와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 첫 인상이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굉장히 과묵했어요. 과묵 진지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조용하고,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사실, 그 SM에서는 이 친구가 연기를 하려고 전혀, 자기가 보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연기 트레이닝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노래로만. 그리고, 엑소는 초반이었기 때문에, 개별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저를 만난 거죠. 엑소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멤버들을 잘 연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아주 좋은 노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악징의 실력을 못 참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바로 내민 대본을 읽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처음마다 본, 그런 오디션 대본이 아닌가 싶은데, 그걸 보고, 했는데, 제 앞에서 시연을 했는데, 그다지 뭐,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한 세 번쯤 했어요. 제 앞에서 똑같은 부분을 세 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원한, 제가 요구하는 그, 어떤 의견을 굉장히 잘, 잘 받아들이고, 그 피드백을 너무 좋게, 계속 점점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로,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걸 보고서, 아, 뭔가 되게, 믿을 수 있겠다. 이 친구의 그 연기력이라는 거가, 아직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이 하면 뭔가 다른, 더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하하하, 갑니다. 그 첫 번째는 예언을 요구한다고, 그 교체는, 그 첫 번째 연기력, 그 첫 번째 연기, 그 첫 번째 연기, 그 첫 번째 연기, 저 Aunt은, pozorn faze, 그렇게 해본다면, 그 첫 번째 연기, 그는 그들, 그 다음 제 번역을, 그는 내 성향을 아주 잘 잘, 그치고, 그는 그는 그지, 그 route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의 가능성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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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 말을 되게 잘 듣고 그대로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한마디로 굉장히 성실한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 저는 되게 행복했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작업이 끝날 때쯤에는 저는 사실 요즘 아이돌 이름이 다 외워요 제가 열심히 travailler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모든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어요 엑스도 11명 딱 서면 다 이름 외울 수 있어요 엑스도 11명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전 모두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